안녕하세요. 경상대 재정사업단 부단장 김영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혁신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유연화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교는 혁신을 통해 퍼블릭 프로 리더 육성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6가지 인재상을 설정하고 저희 대학교 장기발전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혁신, 두 번째는 특성화에 대한 육성,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에 대한 상담,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과체계 고도화를 통한 경쟁의 혁신을 우리가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가운데 교육혁신의 하나의 축인, 저희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사유연화 제도에 대한 성과를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학사유연화는 제가 4가지 파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선 3가지 파트는 아마 프로그램 혁신 파트일 거고요. 마지막은 시스템에 대한 혁신 파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학교의 학사유연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신입생의 대학 생활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한 탐험학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참여를 신청한 학과에 신입생은 입학한 후에 먼저 3개월 동안 공통과정과 학과의 자율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점을 이수받는 집중이수제 형식의 종합모듈 교양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과정은 저희 학교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혁신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상담은 학생상담처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혁신처에서는 핵심 역량 진단을 수행하고요. 학습 전략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습법 특강이든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학생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된 진담에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통과정이라고 하면 이 파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학과에서는 또 뭘 제공하냐. 저희는 학과에 좀 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연구실 탐험이나 아니면 점검 관련된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탐험학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년도에 저희가 탐험학기와 관련된 정책 연구와 학내 의견 수렴을 좀 수행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2차 년도부터 탐험학기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38개 학과에 1389명이 참여를 했고요. 3차 년도 올해죠. 그래서 45개 학과에 16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남과 기대랑 합치기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 지금 한 3100명에서 200명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판단은 신입생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런 탐험학기를 통해서 대학의 조기 적응에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통과정을 개발하기 전에 교육혁신처를 중심으로 자료를 좀 취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 진단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역량 진단은 맨 앞에 저희 학교의 6가지 역량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전략 검사 보고서라는 건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고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 관리 등 9가지 형태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온라인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자료는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혁신처는 여기서 취합된 자료를 통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학습법 특강을 또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자체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일단 평가를 해보고 본인의 역량을 판단한 다음에 본인 역량과 연계되어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듣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놔서요. 학생 스스로 학교의 조기의 적응함과 동시에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과의 자율 커리큘럼을 진행한 사장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와서 전공 관련된 건 잘 모르지만 선배들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사실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학교의 학사위원화 프로그램이요. 개척학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척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설계 교과목을 우리가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 개인 또는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탐구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실천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개척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과제를 중간 기말 보고서를 제출할 동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지도교수한테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승인을 하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학사위원화 지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주로 교양 쪽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지나고 보니까 주로 전공 쪽에서 이런 게 진행되는 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목을 구성을 할 때도 전공 파트에 좀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걸 저희도 한번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거 관련된 확장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전공 위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교양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지 그런 것도 저희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년도에 이와 같은 개최받기를 수행한 건 저희가 1차 상반기, 상반기 때는 저희가 개념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설계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쭉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 같은 게 57명이 이수했고요. 3차 년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증가 추세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년도는 66명 지금 현재 이수 예정이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저희 학사위원회 프로그램은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개척학기 같은 경우엔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엔 학생 스스로 전공을 구성하는 학사위원회 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주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개 이상의 전공에서 교과목을 조합하고요. 그중에서 57개 학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57개 학점 중에서 학생들이 36학점을 취득을 하게 되면 해당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해놨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 같이 6개의 전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맨 처음에 구성을 할 때 학생들이 현재 지금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전공 형태 아니면 본인이 맨 처음에 생각하고 들어왔던 학과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이런 전공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6개밖에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면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거의 인문학 쪽에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3개 전공을 묶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전공에서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들이 있는데 그거 외적인 부분으로만 구성해서 이거를 가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이 전공의 어떤 교과목을 건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공 심사 부분에서 또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이거를 3개 전공에서 2개 전공으로 좀 낮추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개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개편 과정에 저희가 또 우선적인 개편 사항으로 지금 묻고 좀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사위원화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한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PBL 강좌 강의실을 개설해서 강좌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한도에 기존 강의실 11개를 리버넬링 했고요. 그룹별로 토론이 이루어지게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고 PBL 학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차 한도에는 3개, 3차 한도 4개실에서 총 18개의 실을 구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이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2차 한도는 PBL 41개 강좌, 3차 한도 60개 강좌 개설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BL 강좌 같은 경우에 현재 교수님들이 많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PBL이냐. PBL의 진짜로 진행은 인문학, 공학, 아니면 농학, 아니면 의대 이런 계열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게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진짜 PBL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좀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쪽에 고민이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계열별로 PBL을 활성화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해놨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 체계도 어떻게 가져가는지 솔직히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단순히 활성화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PBL을 관리하고 고도화시킬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같이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개선 두 번째 파트는요. 저희가 이러닝 강좌 제작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학습 환경 구성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택트 환경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투자를 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녹색, 크로마키 환경 그리고 1인 제작실 이런 것들을 한번 투입을 해봤죠. 그 결과 일단은 학내 구성원은 굉장히 만족하고 특히 교수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계당 한 30개 내외에 강좌가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이거 플러스에서 앞으로는 VR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또 구축해볼까 고민 중에 있어서요. 혹시 이쪽에 또 관심이 있는 학교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이제 본인들의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신 마음에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3차 년도까지 했던 학사 유연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된 어떤 활동 내역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향후 개편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편 방향을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학은 학사 유연화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재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과목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서 교양 교과목과 어떤 전공과목의 어떤 혼합 형태의 어떤 교과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한번 고민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다 보니까 교양이나 너무 브로드한 거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전공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을 좀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융국파 다전공 이수 활성화를 위해서 심화 전공 등 다양한 부분을 꼭 무조건 필수로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한 고민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학생 설계 전공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기존에 3 전공을 기반으로 구성했던 거를 지금 2 전공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과목 그리고 새로운 어떤 흐름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런 거에 고민한 학교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편과 개선을 통해 우리 대학은 수요자 중심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혁신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